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연계 온 바탕 모의고사 해설 강의 OT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올해 바탕 모의고사의 정식 버전이 1회부터 13회까지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온 바탕 모의고사가 뭐냐. 바탕 모의고사를 출제한 지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런데 올해 EBS 교재와 연관된 소재들로 지문이 나온 게 꽤나 됩니다. 문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EBS 교재와 연관된 지문들만 모아서 모의고사 세트를 5세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온 바탕입니다. 단 선택과목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와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34문제짜리 모의고사입니다. 시간은 아마 바탕 모의고사가 그래도 조금은 까다로운 모의고사라서 여러분 65분 정도 잡고 푸시면 적절한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재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강의는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셔야죠. 채점을 하시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설지도 보지 말고 강의도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일단 해결하십시오. 오케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시고 샘 강의는요. 고민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제 하나하나의 해설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아 이런 질문은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두루두루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을 얘기하는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1회차를 지금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말이에요. 바탕 모의고사 Q&A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메가스타디 홈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빨리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모의고사가 구평을 위한 건 아닙니다. 수능을 위한 것인데 그래도 지금 선생님이 월클래스하고 이 모의고사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월클래스가 앞에는 그냥 수업을 하고 뒤에는 이제 올해 나온 바탕 모의고사를 가지고 문제 풀고 풀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을 때 그냥 교제 수업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가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본다. 그런 느낌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수능은 앞두고 빨리 모의고사를 좀 몇 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하프 모의고사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질이 좋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그 다음에 장클. 구평 끝나고 나면 똑같은 형식으로 킷바탕으로 장클과 병행하겠습니다. 이 킷바탕은 선택과목까지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정식 모의고사와 유사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회를 꾸준하게 올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